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되실까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다릅니다 마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힘들고 낙심 많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참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그럼 저희는 뭐죠? 바로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일하는 자가 바로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인을 잘 봐야 됩니다 종 중에 안 봐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런 종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늘 주인을 가까이 하고 주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종을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그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동물도 주인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강아지가 참 많이 있죠 강아지는 보통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게 바로 주인을 잘 아는 강아지입니다 주인이 너무 좋고 정말 주인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늘 주인을 바라봐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또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인지 이게 안 좋은 주인인지 잘 모르고 주인을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중에는 또 이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겠죠 주인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저 내가 제일이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강아지와 여러분을 비교해서 참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십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는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멍하니 그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죽게 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소원을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황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이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정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대의 선교 역사에 중요한 정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분입니다 또 그들의 부모님들 또한 허드슨 테일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중국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에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돌아오라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선교사들을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뭔가 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가備えてくださるという 의미입니다 그에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테일러에 이 두 가지言葉이浮かんできたわけです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이 땅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옷을 입는 대로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쓸 것을 늘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두렵게 아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웠고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fruits에댄게 일어난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